오늘 왜 치킨 먹어요? 야 근데 여기서 이걸 아... 뭐 좋아하세요? 다리, 날개? 저는 다 좋아해요. 진짜요? 폭살도... 그건 안 좋아? 그건 안 좋아해요. 근육에 좋은 부분은 안 좋아해요. 그럼요. 이거 맛있겠다.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아니 드세요. 전후라이 먼저 먹으라고요? 드세요. 폭폭살 아닌 걸로. 물렁물렁한 걸로. 이거 맛있는 거에요? 이거 맛있는 거에요?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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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온 냄새. 파삭한 맛. 맛있다 야. 나 이런 데서 먹으니까 기분 진짜 되게 좋아. 근데 이런 거 나오면 맛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러잖아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럼 먹으면 돼요? 네. 여러분이 상상하니 그 맛. 보이는 대로의 그 맛이잖아요. 제일 좋은 편은 지금 이런 데서 이걸 먹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그쵸? 저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에요. 한강에서 바람 맞으면서 막 맥주랑 같이 먹으니까. 이래서 다들 시켜보는구나 한강에 와서. 시켜보는 이유를 알겠다. 아니 이거 외국 갓데요. 아마 잔디밭에서 가만히 있었더니. 잔디밭도 엄청 넓고. 와앙. 이렇게. 그러면 죽인다 야. 여유 있어 보여요. 짜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은데? 짠. 기분이 좋아. 역시 한강은 치킨이에요. 딜리셔스 라이프. 올리프. 짠. 짠. 짠.